세상을 바꾸는 인물은 기득권층에서 나옵니다. 로마도 평민 귀족이라 불리우던 그라쿠스에 의해서 개혁이 주창되었고요. 물론 실패했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난한 백인들을 위해 앞장선 사람이 미국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트럼프입니다.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앞장서는 사람들이 기득권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은 주목해볼 만합니다. 로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인물은 좀 특이합니다. 그라쿠스 형제 중 동생인 가이오스 그라쿠스를 방해하기 위해서 원로원이 내세웠던 또 다른 평민 귀족 호민관이었던 드루스스가 있었죠. 이 드루스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스스를 소 드루스스라고 부릅니다. 마리우스가 얼마 전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군대에서 성공한 인물이라면 드루스스는 이미 2,300년 전부터 로마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휘장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건이가 자신의 이름 석자만 적힌 명함을 들고 다녔던 말이 있어요. 직함이 아닌 자기 자신 자체가 브랜드라는 자부심이죠. 그러다 보니 원로원파 입장에서 봤을 때 소 드루스스도 자파의 인물이고 아니 더 나아가 원로원의 수호자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인기에 대한 관심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함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기와 공공건물, 건축사업 등을 펼칩니다. 그래서 돈을 펑펑 썬듯 해요. 하지만 본인의 삶은 검소했는지 아니면 재산이 진짜 많았는지 그래도 여전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기득권층 중에 더 기득권이었던 거죠. 그라쿠스 형제가 주장했던 정책을 똑같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명분을 달리합니다. 아니 스스로 명분이 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다 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정책은 동일해요. 토지 분배법을 또 한 번 추진하고요. 그리고 공물법도 같이 추진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평민들의 인기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원로원의 눈밖에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분으로 원로원 중심의 로마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안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빈민구제가 필요하다 라는 명분을 내걸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숨은 평민 지지파일 수도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 더 정책을 진행합니다.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신흥세력인 기사계급, 경제인계급이죠. 이들을 포용하고 동시에 견제하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기사계급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본 가이오스 그라쿠스는 배심원들을 기사계급으로 배정을 하죠. 이후 엎치락뒤치락합니다만 이 즈음에는 기사계급과 원로원계급이 배심원단을 나눠서 채워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기에 드루스스는 기사계급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 300석이었던 원로원의석을 600석으로 늘리고 늘어난 300석을 기사계급에게 할당하기로 하는 거죠. 당근이죠. 하지만 동시에 채찍도 휘두릅니다. 경제인계급 특히 속주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사계급들은 아무래도 뇌물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는 고리대공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뇌물 관련된 법안을 통과를 시켜요. 역시 마찬가지로 드루스스는 원로원에게 사회안정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드루스스가 권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드루스스도 미래를 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드루스스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클렌터스들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클렌터스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인물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드루스스에게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드루스스는 그 이야기에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로마 시민권 확대 법안이죠.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원로원파들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평민들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회이고 민회의 절대다수는 평민이니까요. 평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물법 또는 식민지 개발법은 본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면 로마 시민권 확대는 어땠을까요? 미국의 반이민정책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흔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백인들이 반이민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을 지나면서 라틴계 등의 미국 이민자들까지도 트럼프 지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이민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위협할 거라는 생각을 공유한 거죠. 나와 같은 동족이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이 아닐까요? 결국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직업을 내 밥그릇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가 봅니다. 당시 로마의 평민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평민이라고 지칭하지만 시민들인 거죠. 시민권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게 되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루스스가 연단에서 새로운 로마 시민권법을 설명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냈다고 해요. 결국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드루스스는 쓸쓸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드루스스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드루스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로마의 미래를 걱정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권력력이 있었고 없었고는 차지하더라도요. 그러면 왜 드루스스는 로마 시민권법을 발의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사회상을 이해해 본다면 로마에게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을 했어요. 7개의 언덕을 로마에서 찾아가 보시면 에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지역이에요. 그러던 것이 지중해를 거의 내해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제국이 되었죠. 그 과정 속에는 패자를 동화시키는 로마만의 특별함이 있었죠. 이렇게 동화된 새로운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아낌없이 나눠줬었어요. 물론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기에 앞서서 로마 시민권의 종류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당연히 로마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없고요. 다들 이민자죠. 미국처럼. 아주 초기 로마에 정착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인근에 있었던 라틴족들을 중심으로 한 다른 민족도 있습니다. 중심으로 초기 정착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은 라틴 시민권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딱 하나의 권리가 없었어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투표를 하려면 민회장소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쉬웠을까요?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었고 투표를 한 표들을 모아서 개표하는 것이 지금 같지 않았던 시절임을 생각해보면 로마 시내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투표권을 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투표권을 가진 시민권을 원한다면 로마 시내로 이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뒤에 로마 연합에 합류한 도시들 또는 민족들 또는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시민권과는 좀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 연합에 들어감으로써 전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가도가 깔리면서 경제활동이 좋아졌고요. 결국 훨씬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연합에 남아 있었던 거고 한이발이 이 로마 연합을 깨지 못한 거죠. 그리고 속주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 로마에 편입된 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10%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군역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와 라틴 시민권자들은 적극적으로 피해 세금을 냈어야만 됩니다. 대신에 돈으로 내는 세금은 없었던 거죠. 이탈리아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군대에 지원병 형태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시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 불평등할까요? 당시 로마 시민병들이 앞장을 서고 지원병들은 보조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병들 중에 대부분은 시민권자들이었어요. 더 많은 횟수의 군역을 줬던 것이 시민권자들이거든요. 결국 이탈리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당히 세금을 내더라도 군대에 덜 징집되니까 괜찮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따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불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권 제도를 차별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구분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민주주의가 최초로 탄생했다는 그리스에도 없었던 노예가 시민이 될 수 있는 길까지 갖추고 있던 것이 로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아테네인이 아니면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법에 의해서 끝까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 로마는 노예의 아들이더라도 일정 재산을 모으고 자녀가 있게 되면 해방노예가 되고 그 자식 때에는 당당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계층 사다리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은근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로마 시민권은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팽창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때 혜택은 여전한데 의무가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포이니 전쟁 시절 더 많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시민들이었지만 이후 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포이니 전쟁만은 하지 않았거든요. 로마 시민들은 의무는 줄고 권리는 여전했던 겁니다. 심지어 포이니 전쟁 중에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세를 거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무이자 국채를 사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일정 기간이 되면 돌려주니까 이자만큼을 직접세로 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마케도니아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속주들이 편입이 되면서 충분한 세금이 들어오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더 이상 돈으로 내는 세금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동맹시들입니다. 동맹시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도시 시민들이 로마 시민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 로비를 합니다.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제고해달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주는 폭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좀 불편한 정도. 그래서 가이오스 그라쿠스가 시민권 확대법안에 실패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스의 군제개혁 이후 시민권의 유무는 더 큰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마리우스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꿨어요. 다시 얘기해서 로마 시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 이상 군역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직접세를 낼 일이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시민병과 지원병을 분리해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병들이 훨씬 더 어려운 책무를 담당해야 했고 희생도 컸습니다. 근데 이제는 같은 부대에서 복무를 하는 거죠. 똑같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일부 기록은 시민병과 지원병 사이의 전리품 분배에도 차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비시민권자들은 시민권 확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형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밥그릇 싸움일 수 있습니다만 로마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로마 연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가 한니발이 그렇게 공격했음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로마 연합의 힘이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로마가 패권 국가가 되는데 동맹국들의 힘은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민회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드루스가 죽자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위력자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 이탈리아인들은 봉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맹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한니발의 꿈이 이루어졌다. 한발 늦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도상에서는 동맹시 전쟁 때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지역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닌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라틴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지역들은 대체로 동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죠. 불편하지 않았던 거죠. 또한 시민권이 없는 그리스계의 사람들도 역시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동참했던 것은 어렵게 살던 동맹시 주민들입니다. 과거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인간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하면 욕을 먹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제가 보이지 않거든요. 반면에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해결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보였기 때문이죠. 동맹시 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집정관 중에 한 명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시민권법을 다시 제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삼촌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민회에서 지지를 받으며 로마 시민권 확대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도 로마는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자 로마연합 다시 얘기해서 이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히틀러는 어땠을까요? 게르만족들의 단합을 위해서 공동의 적을 만들죠. 결과는 모두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때 로마가 히틀러 같은 분열과 그걸 통한 단합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은 토지 분배법을 시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국유지 임차를 제한범위 이상으로 했었던 사람들 중에는 시민권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토지 재분배에 동참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로마법을 들이댈 수는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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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